절개와 비절개 둘 다 이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동반 탈락은? 안녕하세요. 잘하나라머리머니 류헤어 고용우입니다.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. 절개와 비절개 둘 다 이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절개와 비절개는 채취 방식의 차이지 이식하는 방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절개, 비절개 둘 다 동반 탈락은 비슷하게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식하는 방법은 슬립 또는 식무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모발 밀도라던가 모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개, 비절개 이걸로 동반 탈락이 다르게 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